1. 코다의 손길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코다의 손길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비트 주세요. 준비하시고 준비 낫뜰 시작 도는 태권도 레는 백두산 미 미는 로봇 인치 인치 파 파는 최고야 솔 솔은 까꿍 라 러는 귀신 시 시는 도깨비 도 도는 고릴라 자, 잘했습니다. 자,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준비 하나, 둘, 시작 도 도는 태권도래 레는 백두산 미 미 미는 로봇 인치 미는 로봇 인치 파는 최고야 솔 솔, 솔은 까꿍 라 귀신 라는 귀신 시 시는 도깨비 도 도는 고릴라 도는 고릴라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코다이 손 끼우로 개이름을 표현해 봤어요.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겠어요?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코다이 손 끼우로 개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